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목포경찰서는 어젯밤 8시 30분쯤 목포시 산종동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 자신의 차량을 두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. 이 사고로 부딪힌 차량이 타고 있던 60대 여성의 부상을 입었으며 밀려난 차량에 부딪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.